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성돔 찌낚시에서 쉽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대체미끼 끼우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개미끼 그리고 경단미끼 끼우는 꿀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아있는 개미끼입니다 음~~ 살아있네 살아있죠 이 개미끼는 쥐치나 보고에게는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다리를 뜯어먹기도 하고 뜯어먹을 때가 많죠 하지만 전개기, 고등어, 망상어 같은 중상층에 있는 어종애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미끼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는 이렇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바닥을 긁는 미끼로 쓰입니다 낚시터 주위에서 채취가 일단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때문에 크기는 경독 두께가 새끼손톱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적으로나 크기적으로 만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크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끼우는 방법이 상이한데 첫 번째 방법부터 배 아래에서 찌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잡고요 지금 아 네 좀 잡수주세요 하면서 손을 들고 난리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배 아래 부분입니다 배 아래 부분을 콕 찔러서 등쪽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살짝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만 조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늘 초기에 나왔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볼 겁니다 아마 자 그렇죠 이 방법의 특징은 개가 오랫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움직임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잔입질을 유도하기가 좋습니다 좀 오랫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질을 유도합니다 단점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바늘에 찔려있기 때문에 좌우로는 매우 치약합니다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 다리라든지 몸통이 이렇게 찔려서 씹혀 나간다든지 뜯겨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좌우로는 치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끼 강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늘은 개미끼에 맞는 크기 선택을 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3호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끼우는 방법은요 작게는 뭐 개가 좀 작게 되면 2호를 쓰셔도 되겠죠 미끼보다 바늘이 현저하게 크게 된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입질받는데 좀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과 미끼의 크기는 적당히 미끼가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바늘보다는 미끼가 좀 더 커야 고기들이 먹이로 좀 인식하는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끼우는 방법은 미끼가 좀 더 바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다리 사이에 미끼를 끼우는 방법입니다 집게발을 뗀 다음 여기다가 끼우는 방법 자 가슴에 끼우는 방법 앞다리 집게발을 떼고 끼우는 방법이죠 데미지가 좀 적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뜯어서 다리를 한쪽으로 뜯습니다 싱싱하네 여기 부위에 바늘을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개미끼이기 때문에 조금 잔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넣어서 바늘 끝이 빠져나와도 되고 또는 이렇게 살짝 숨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방법은 대체적으로 개가 좀 빨리 죽게 됩니다 잘 넣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움직임이 현저하게 둔화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좀 더 미끼 탈락에 강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대상어들이 이 상태에서 머리를 씹다가 삼키게 됐을 때 미끼 탈락은 좀 덜합니다 아무리 옆을 뜯어먹더라도 여긴 남아 있겠죠 자 이런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는 빨리 죽게 되지만 미끼 탈락에는 상당히 강한 방법입니다 바늘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4호 이상의 큰 것을 쓰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개미끼로 감성둠 낚시는 중상층에 있는 망상어, 고등어, 정갱이 등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상어가 실제로 물속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미끼이기 때문에 의외로 매우 강력한 입질 효과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성둠의 이빨은 보시는 것처럼 딱딱한 미끼도 씹어먹기 좋도록 돌기 같은 어금니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뜯어먹기 좋도록 앞니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어종입니다 개미키 같이 딱딱한 미끼들은 씹어먹기 때문에 섣불리 챔질을 하게 되면 돌기가 있는 이 입천장 쪽에 바늘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끼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당하기 때문에 입질이 예민한 경우에는 쥐가 빠지고 원투를 당기는 느낌을 받으신 후 챔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경단미끼 보시도록 하시죠 니...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리인기라 경단미끼 경단미끼의 특징은 중상층의 망상어 정경이 고등어보다 보거나 지치 같은 입이 작고 뜯어먹는 자버에게 효과적입니다 즉,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개미끼와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경단미끼를 쓰지 않는 분들은 미끼가 확실히 붙어있나 의심을 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단미끼의 미끼 끼우는 법의 핵심은 바늘이 클수록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아진다 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두개의 바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성돔 4호 하나는 감성돔 2호입니다 큰 바늘을 쓸 경우 자 보시는 것처럼 2호 바늘과 4호 바늘의 경단의 크기입니다 큰 바늘을 쓸수록 이 경단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릴링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탈락하기가 좋으며 크기가 클수록 자버에게 조금씩 뜯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뜯어먹겠죠 바늘에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요 경단 미끼를 쓰실 때 바늘은 주로 3호 이하가 적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호를 쓰거든요 바닥을 끊는 낚시를 할 경우에는 밑걸림을 생각해서 2호 이하의 바늘을 씁니다 바늘을 끊는 낚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끌려갑니다 들었다가 나았다가 들렸다 나았다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데 아무래도 작은 바늘보다는 큰 바늘을 쓰게 되면 미끼가 탈락하더라도 바닥을 끊는 낚시는 바늘이 크면 클수록 미끌림이 더 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호 2호 적게는 1호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단 미끼는 흡입으로 삼키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큰 미끼가 눈에 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4,5바늘 이상에 5,5바늘 같은 큰 바늘로 찌락시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늘에 붙이는 방법 보시는 것처럼 둥근 원추 모양으로 바늘을 감추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유는 둥글게 해야 조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뭐 네모나게 한다든지 하시면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둥근 모양으로 인해서 자료들에게 뜯길 확률을 낮게 만들며 미끌림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핵심 포인트는 릴링시 미끼 탈락이 쉽기 때문에 그림처럼 여기 사이에서 조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바늘 끝만 이렇게 감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여기 위에 구멍이 크게 나 있습니다 바늘 끝 때문에 구멍이 크게 나 있죠 이렇게 되면 조류의 저항을 받아서 릴링시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대한 목줄까지 감싸서 조류 부활을 적게 만드는게 필수입니다 목줄 위까지 바늘은 웬만하면 안 보이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미끌림이 좀 덜합니다 목줄까지 해주시면 바늘의 두께보다 목줄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최대한 물의 저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떨어질 확률이 낮게 됩니다 입질 유행은 주로 1회 이상 예신이 잠깐 온 후에 감성돔이 삼키면서 시원하게 오기 때문에 찌가 움직이고 한 템포 내려갈 때 그때 참질하는게 좋습니다 찌가 내려간 후에 다시 떠오르거나 다시 입질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히 미끼가 탈락했다 생각하시고 달아주는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실전 낚시에서 꼭 필요한 꿀팁 침대만 과학이 아닙니다 낚시도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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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